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 입문 처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이제 책을 우리 여러분이 갖고 계신 책이 입문서라고 되어 있는 책이 있어요 그래서 입문서를 가지고 강의를 할 거고요 한 장인가 좀 넘기다 보면 뭐가 이제 나오냐면 목차 차례가 나오죠 그래서 차례 설명을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법령이 있고 여기서 아까 30문제 정도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전체 9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요 용어의 어떤 정의 같은 거 다루는 총칙에서부터 어떤 벌칙까지 이렇게 총 9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 1장은 용어 같은 거를 좀 다뤄야 하기 때문에 용어가 좀 중요해요 그리고 또 뭐가 또 좀 중요하냐면 우리 중개업 경영 부분 이쪽 부분도 좀 중요하고 우리 5장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표현하는 거 이런 것들이 대체적으로 좀 중요하고 9장도 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법은요 이렇게 말씀드려서 조금 죄송스러울 수 있는데 개업 공인중개사가 어떻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법이라기보다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무엇을 하면 어떻게 처벌하겠다 이 법이에요 뭔가요 공인중개사 보니까 처벌을 하려고 하는 법이지 뭔가를 보장해주고 이런 법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다루는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벌받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처벌되고 뭐 이런 책임지고 이런 내용들이 거의 90%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 개업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사의 권리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없잖아요 여기 보수라고 하는 부분이 유일하게 이제 권리에 관한 부분인데 사실은 여기에서는 뭐 하나하나 두 개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빼고는 전부 다 이제 어떤 의무 책임 뭐 이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편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약간 좀 어렵게 출제가 되는 파트가 이 2편이에요 부동산거래신고제도 토지거래허가제 또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제도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1장이 좀 중요하고요 물론 2장도 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개실무는 총 이제 6개의 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 6개의 장 중에서 3장 좀 중요하고요 3장 그리고 6장 중개실무 관련한 법령 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1편이 단연 중요하고 그리고 2편과 3편에서는 소소하게 몇 개씩 이제 파트가 좀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자 이제 1편에 대한 장이 이제 총 9개의 장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 첫 번째 이제 이 총칙에서 용어 같은 거를 이제 다룬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용어가 전체적으로 다 쓰여지기 때문에 용어를 완벽하게 여러분 걸로 숙지하셔야 됩니다 입문 과정에서 가장 큰 미션은 용어를 숙지하시는 거 그러니까 이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용어를 알아야 되잖아요 용어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니까 용어 위주로 우리 학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2번 우리 커리에서는요 자 1장에 이제 총칙 부분이 있는데 입문서 여러분 10페이지입니다 10쪽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시죠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과 관련해서 법령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이 얘기인데 일단은 요 말씀드리기 전에 법과 령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합치면 법령이 되는데 이 법령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 공인중개사 법이랑 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 이 시행규칙도 일종의 령이에요 국토교통부령 그래서 법과 령 두 개를 합쳐서 법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험범위는 법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시행령 시행규칙 전체가 다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법은 정식 국회를 통과한 그런 규범이 되고요 아까 제가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게 하나가 있고 또 시행규칙은 국토교통부령이다 장관의 어떤 명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런 용어들이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국토부령을 강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 같은 것들은 좀 알고 계셔야 합니다 세세한 내용은 전혀 시험과 관련 없는 내용들이라서 안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합쳐서 우리 법령이라고 한다 그리고 세 개 다 시험범위에 들어간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의 성격 관련해서 일단 국내법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 중개관에서는 기본법이다 내지는 일만법이다 뭐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3번에 보면 중간법 내지는 사회법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1번에 국내법이다 라고 하는 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되면 공인중개사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만약에 취득을 했다면 이 자격은 외국 나가서 써먹냐 못 써먹는다는 거예요 어디에서만 써먹을 수 있냐면 국내에서만 국내 자격이다 이 말이에요 국내 자격, 국내법이에요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고 있으면 미국 부동산도 중개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국내법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기본법이자 일반법이다 뭐 이런 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 법을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꼭 아셔야 되는 개념이에요 어떤 개념인지 잠깐 좀 소개해 드리면 여기는 뭐 쓰여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 이해하시기 좋게 예를 하나 사례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 중에 민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민법 이 민법은 민자가 백성민자예요 모든 백성에게 적용하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중개사법이 있는데 공인중개사법이 있어요 공인중개사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민법이라고 하는 민자가 백성민자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공인중개사는 백성 중에서도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범위가 넓은 거고 이게 범위가 좁은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민법 같은 경우를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범위가 좁혀진 애를 말하자면 특별법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특별법 왜냐하면 특별한 지위에 있으니까 좀 다른 예를 하나 들어봐 드릴까요? 우리가 뭐를 잘못하면 처벌을 받는 게 형법이 있어요 뭐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거나 그러면 형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군형법이 있어요 군형법 군형법은 군인들이 잘못하면 뭐 이렇게 처벌하는 법을 군형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일반인이 잘못하면 형법 군인들이 뭘 잘못하면 군형법을 적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범위가 형법과 군형법 관계가 있는 것처럼 이 민법과 공인중개사법은 보편적인 법이자 특별한 법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지금 중개사법은 제가 특별법이라고 해야 하는데 여기는 일반 법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는 거냐면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 배우실 겁니다 일단 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협동조합 같은 애들이 이 중개업을 우리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중개업 있잖아요 중개업무 이거를 협동조합에서 일부 수행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과 공인중개사법 관계가 일반법이자 특별법 관계에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인중개사법과 농업협동조합법 관계가 역시 특별법 관계가 되고 여기가 특별법이니까 얘랑 얘의 관계에서 보면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민법과 공인중개사뿐만 보면 얘는 특별법이에요 근데 얘랑 얘의 관계에서 보고 보면 얘가 특별법이기 때문에 얘는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법은 일반법보다 우선 적용되어져요 여기도 우선 적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냐면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은요 여기엔 없지만 특별법적 지위도 있고 일반법적 지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뭐라고 붙었냐면 부동산 중개 관한이라고 붙었죠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협동조합이 뭘 하게 될 때 부동산 중개를 하게 될 때는 이 법을 먼저 적용하지만 이 법의 규정이 없다면 공인중개사법을 나중에 적용한다 이런 의미로 일반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이렇게 중간에 끼이는 법이라서 특별법적 지위도 있고 일반법적 지위도 있고 그렇습니다 참고로 민법은 민법 왼쪽에 있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민법은 모든 법의 일반법이 돼요 그래서 어머니 모자를 써서요 어머니 모자를 써서 모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의 중간법 내지는 사회법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얘는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법을 우리가 이제 구분을 할 때요 이렇게 구분을 해요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한번 그림 한번 그려드릴게요 공법이라고 하는 법체계와 사법이라고 하는 법체계로 크게 나누거든요 공법과 사법이라는 법체계로 이제 크게 나누는데 공법은 뭐고 사법은 뭐냐 공법은 이런 개념이에요 관이 개입이 되는 거죠 관청 그래서 우리 부동산 공법을 이제 그 강의 이제 그 하실 때 여러분 이제 수업을 들으실 거 아니에요 잘 들어보시면 부동산 공법 그 강의를 할 때는요 관청 얘기만 해요 다른 얘기는 안 해요 관청 얘기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뭐 국토교통부 장관 또 뭐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대, 민의 관계, 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공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도지사가 민원인에게 뭔가를 이렇게 허가해준다 이런 관계가 공법관계에요 반대로 사법은요 민대, 민의 관계에요 민대, 민의 관계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매도인, 매수인, 임대인, 임차인, 채권자, 채무자 이런 관계가 사법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이렇게 중간에 끼이는 공간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중간에 끼이는 거 이 중간에 끼이는 법을 우리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중간법이다 중간법 같은 말로 사회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대, 현대 말고 근대까지는요 공법과 사법이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현대 넘어오면서 현대 법학자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영역도 있다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런 법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3의 법이다 그러기도 하고요 사회법이 바로 그런 얘기고 혹은 중간법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우리 중개서법의 성격이 있는데 다른 거는 크게 중요할 거는 없고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는 좀 알고 계셔야 되고요 일반법과 특별법 관계에서는 특별법을 먼저 우선 적용한다 이 정도는 좀 법과목을 공부할 때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중개서법 내용으로 돌아가 볼 건데 중개서법의 목적, 재정 목적이라고 하죠 모든 법은 1조의 재정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는데 이 재정 목적이라는 게 뭐냐면 법을 만든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법을 만든 이유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업무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그러면 세세히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이 법은 공인중개서법일 테고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대해서 뭔가를 정한다 이랬거든요 이 업무라고 하는 게 당연히 중개업무가 될 텐데 이 업무를 정함으로 인해서 이들의 업무가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뀐다는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우리 중개사무소를 한번 이용해 보셨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중개사무소 이용해 보셨으면 집을 팔든 사든 임대를 놓든 임차를 하든 이런 어떤 거래를 하든 간에 항상 이 개업공인중개사들이 뭔가 종이를 남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종이가 남아도로 가서 종이를 남기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요 우리 공인중개사 특히 개업공인중개사가 뭔가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반드시 확인설명서하고 거래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 해석, 교부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업무를 세세히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성을 할 때 뭐 이거 이거 이거는 꼭 넣어서 작성해 그리고 다 작성을 했으면 도장을 꼭 찍어 도장을 찍을 때는 이름도 같이 쓰고 찍어 그리고 뭐 다 뭐 그 교부했으면 뭐 3년 동안 보전해 5년 동안 보전해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아주 세세하게 정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업무가 상당히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종사하는 산업이 바로 중개업이라는 산업인데 이 중개업이라는 산업이 건전하게 육성되어지는 거예요 이 중개업 자체가 우리 건전성을 갖게 되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일종의 이제 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국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우리 개업공인 중에서도 있겠지만 또 뭐 매도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 임대하는 사람, 임치하는 사람 이런 부동산을 거래하는 모든 국민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걸 위해서 이제 읽어드렸던 거를 좀 도여화시켜 드리면 이런 식으로 1차, 2차, 3차 목적으로도 바꿀 수 있는데 1차 목적은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고 했고 그래서 이들의 전문성을 제구하고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가장 궁극의 3차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정 목적은 뭐 이런 정도가 있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갈 건데요 이 용어의 정의에다가 우리 별을 3개를 좀 하시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입문서 11페이지입니다 입문서 11페이지고요 용어의 정의가 법제 2조, 우리 이제 1조의 제정 목적이었으니까 2조의 이제 용어의 정의를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이 용어가 입문과정에서는 모든 과목을 망라해서 가장 중요한 그런 내용이 용어입니다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전체 내용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시험에 임박해서도 그러니까 우리 10월달에 시험이 있으면 뭐 10월 중순까지도 이 용어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용어 때문에 말하자면 힘들어하시는 수험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용어의 정의만큼은 미리 숙지하셔서 우리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어는 많이 있지도 않고요 딱 6개밖에 없습니다 법률에 정해진 용어는 딱 6개 자 이거를 한번 좀 읽어 봐드리도록 할게요 중계 뭐 이런 중계 이 중계를 제가 한자로 한 번만 좀 써드릴게요 중계 이렇게 이제 우리가 중계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도 보면 중계 여기도 중계 여기도 중계 여기도 중계 여기도 중계 여기도 중계 자 한자를 하나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중계라고 이제 쓸 때 이 중자의 부수가 사람인변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중자는 뭐예요? 가운데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운데에 그 다음에 이 개자가 끼일 개자입니다 끼일 개 그러니까 사람이 가운데에 끼었다 이런 얘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도형화 시켜 봐 드릴까요? 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죠 사람인 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이렇게 끼어서 어떤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중계 하는 사람 그래서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끼어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을 결국에 뭐 하는 거냐면 연결하는 사람 이렇게 연결하는 사람 이거를 우리가 중계라고 해요 자 그러면 법률용으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중계라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바로 거래당사자인 거예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렇게 표현했는데 여기다가는 채색을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요 자 여러분 형광펜 있으시면 형광펜으로 해주시면 더 좋고 형광펜 없다 그러면 그냥 색깔 있는 펜으로 이렇게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이 파트가 중요한 파트라서 행위를 알선한다 이 부분만 사실은 알고 계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위를 알선한다에다가 채색을 한 번만 해주시겠습니다 행위를 알선하는 거 행위를 알선한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중계는 제 3조 규정에 의한 중계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매매, 교환, 임대차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매매하고 교환하고 임대차 할 거죠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그러니까 이 행위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매매하는 행위 교환하는 행위 임대차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선한다 이걸 연결하는 걸 우리가 알선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행위 행위 뭔가 같은 행위를 해요 매매, 교환, 임대차 행위를 하고 그리고 그 행위를 알선한다 그랬으니까 알선하는 건 뭐냐 알선하는 거는 바로 이 사람이 알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선하는 주체입니다 알선하는 주체 그러면 행위는 누가 하고 당사자들이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당사자들이 우리 행위할 수 있도록 법률 행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중계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 금연 두 번째 용어 공인중개사 아라 함은 이 법에 의한 이 법은 이제 공인중개사법이겠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랬는데 자격을 취득한 자를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하는데 이 자격을 취득한 자는요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그 합격생의 이름이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증 교부대장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교부대장에 이렇게 이름이 기재되어야 해요 그런 상태를 우리 공인중개사라고 이야기하고요 아무튼 그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 이 자가 이 자가 놈자자잖아요 이거는 사람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는 안 된다라는 얘기냐면 법인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법인이 될 수 없냐면 법인은 시험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는 사람만 됩니다 사람만 되고 법인은 안 된다 사람은 되는데 법인은 안 된다 그러니까 사람인 공인중개사는 존재해요 근데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중개업이 이제 세 번째 용어인데 이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업자가 하나 붙었잖아요 이 업에다가 우리 채색을 하나만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업 그러니까 1번 중개와 3번 중개업과의 차이는 얘하고 얘는 업이냐 업이 아니냐 뭐 이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세 가지 요소가 첫째 다른 사람의 의뢰가 꼭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한 보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중개를 업으로 해야 되는데 여기다 우리 번호 한번 좀 매겨 봐드릴게요 의뢰, 보수, 업 이렇게 이 세 가지를 중개업의 3요소라고 하고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뭐가 되는 거냐면 중개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을 좀 이해하셔야 되냐면 의뢰를 했다 뭔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의뢰를 한 거죠 너 뭐 좀 팔아줘 뭐 좀 사줘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즉 중개하는 사람이 보수를 받아야 돼요 이 사람들한테 보수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업으로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한 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업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하는 거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거 이거를 우리 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성과 반복성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것을 우리가 업이다라고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그림상에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행위할 수 있도록 발선하면 중개고요 이 중개하는 이 사람이 이 사람들한테 의뢰를 받아서 돈을 받고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면 이 사람은 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호 개업공인중개사람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무엇 한 자라고 정의했냐면 개설 등록한 자라고 정의를 했어요 아까 우리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라고 정의했냐면 자격을 취득 그런데 여기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을 한 자 이렇게 이제 정의하잖아요 그러면 이 등록을 한 자에서 이 등록은 등록 대장에다가 이름을 이렇게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등자가 오를 등자 우리 산에 가는 걸 등산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를 등자 록자는 기록할 록 그러니까 올려 기록한다 대장에 올려 기록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여기는 사람도 일단 되지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도 일단 있지만 법인인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도 있을 수 있다 여기다 우리 별 하나만 좀 잡을게요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가능합니다 법인 형태의 개업공인중개사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가능하지? 법인이 공인중개사 자격을 딸 수 없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우리 자격이 있는 공인중개사가 법인의 대표가 되어서 그 자격이 있는 사람이 법인을 설립하면 그 법인의 이름으로 말하자면 등록을 하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보면 뭐가 나오냐면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이 공인중개사가 취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속, 취업했다 그러니까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업한 공인중개사고 소속한 공인중개사는 소속되어진 취업한 공인중개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즉 취업한 공인중개사이고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 이랬거든요 여기서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인에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이제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따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요 뭐 유한회사다 그러면 유한회사라는 게 있죠 거기 유한회사에 무한책임사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무한책임사원 이거는 임원급인 사람이고요 임원은 이제 우리 주식회사 뭐 이런 데 보면 뭐 이사, 감사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을 임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법인에서 그 직급이 높은 사람으로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원 또는 임원도 넓게 보면 소속공인중개사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해서 이 소속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은 채색 잡아주세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거를 우리 번호 1번 한번 매겨 볼게요 그리고 여기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거를 2번 한번 매겨 보면 그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또 뭐냐 1번과 2번의 차이점은 1번은 소속공인중개사 스스로가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를 쓸 수 있다 뜻이고 또 2번은 중개업무를 보조한다는 뜻은 우리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서 쓰다가 갑자기 뭐 급한 약속이 있어서 뭐 나가봐야 된다 그러면 반은 썼는데 반은 못 썼어요 그러면 우리 개업공인중개사 밖에 나갈 때 소속공인중개사 있으면 김실장, 김실장이 나머지 좀 쓰지? 이렇게 하면 소속공인중개사가 그걸 이어받아서 써도 되는 거예요 이걸 중개업무를 보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있는 친구다 보니까 계약서를 쓰는 게 가능하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중개 보조원이 있는데 중개 보조원은 그런 개념이에요 자격이 있으면 안 돼 이 친구는 자격이 있으면 안 되고 자격이 없는 자로서 여기 보면 채색 한 번만 잡아줄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죠 자격이 있으면 소속공인중개사가 되는 거고 자격이 없는데 뭐 예컨대 이제 중개 사무소에 취업하고 싶다 그러면 중개 보조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를 해주거나 또는 일반 서무 등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경과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뭐 현장 안내한다라는 거는 뭐 그런 거예요 집 보여주는 거 그러니까 뭐 오피스텔이다 그럼 뭐 이렇게 보여주거나 원룸 주택이다 이런 거 근데 일반 서무는 뭐 우리 중개사무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 이런 서무들이 얼마나 많아요 전화 받아야 되고 또 뭐 또 손님 오면 응대해야 되고 상담 같은 거 뭐 하여튼 뭐 여러 가지 많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일반 서무에 들어가는데 그런 것 등을 원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개업공인중개사가 해야 되는 것을 개업공인중개사가 바쁘고 또 다른 업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자격 없는 우리 종업원인 중개 보조원이 그걸 받아가지고 말하자면 우리 보조해주는 소위 말하면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자를 우리 중개 보조원이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게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사람만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법인인 개업공인 이 개념이 좀 어려운 개념인데 일단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5호의 소속공인중개사와 6호의 중개 보조원 같은 경우에는 사람만 됩니다 이거 두 개 다 사람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런 5호하고 6호를 합쳐가지고요 5호 6호를 우리가 합쳐서 뭐라고 칭하냐면 고용인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고용인 그러니까 사용인은 누구냐 사용인은 개업공인중개사고 이 사람들은 고용되어졌다 그래서 고용인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용어까지 같이 좀 알고 계셔야 하고요 용어랑 관련해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법 조문을 한번 좀 이렇게 일회독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거를 세세하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 건데 자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중개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라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리고 놓쳐서 안 될 거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합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